찬바람 시작되면 많이 배가 허합니다 이럴 때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으로 든든하면 뜨끈하게 먹으니까 일단은 춥지 않으니까요 배가 그냥 따뜻하더라고 어설픈 패딩보다는 백년화편이 훨씬 더 든든합니다 우리에게도 든든한 월요일마다 오시는 게스트분이 계시죠? 우리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트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추워요 하루 만에 너무 추워진 거예요 우리한테 애교 부리시는 거예요 날씨 너무 추워요 아직 출근하기 전이신 분들은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요 출근 전에 계신 분들은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요 오늘 니트를 또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군요 네 추워서 니트 입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가봅니까? 오늘 해운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운 HMM 주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HMM은 진짜 제가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지 그때 이분이 얘기를 해서 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이런 거 우리 절대 안 하는데 안 하죠 진짜 기억이 선명한 게 작년 여름인가 8천 원 넘어갈 때인가 6천 원 정도였을 때 6천 원 그때 기억 안 나? HMM 주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해운 그게 뭐 이렇게 변화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물류 부족하다 그때도 근데 하루 강하게 올랐을 때야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랬는데 그게 5만 원까지 그냥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글로벌 물동량이 좀 없다라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선사들도 선복을 되게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해운 쪽 취재하다가 들었는데 배가 없다는 거예요 배가 없다 그 얘기 했지 도대체 뭐가 돌아다니길래 이렇게 배가 없냐고 그랬더니 물건이 꽉꽉 차서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은 안 움직이는데 물건은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 프로님이 그래서 뭐 실려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때 그 다음에 취재해서 가전제품이랑 이런 거 엄청 돌아다닌다고 아 그랬군요 그래갖고 그때 펜트업 수요라는 거 말이 나오기 전에 일이었어요 야 이게 코로나19라는 게 생각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기가 되게 어렵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주가 많이 내린 회사들이 요새 좀 있어요 한참 그것 좀 찍었다 지금 많이 내렸죠 그 개인들을 되게 마음 아프게 하는 주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SK하이닉스가 있고 그리고 카카오가 있고 셀트리온이 있고 HMM이 있어요 HMM? HMM 왜 많이 안 벌었어요 사람들? HMM이 주가가 고점 대비 41%가 내렸어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고 올라갈 때 산 사람 많겠죠 뭐 아닌가? 그렇긴 한데 안 산 거야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내렸어요 공감대요 우리의 원금은 항상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4%가 떨어졌고 카카오가 30% 셀트리온이 44% 삼성전자가 27% HMM이 41%가 떨어졌어요 말씀하신 4개 다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좋아하는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강경하기로 되게 유명한 근데 셀트리온 왜 갑자기 주주들과 최대 주주들 간에 간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가 빠진 게 제일 커요 일단 공매도 잔고를 보더라도 1위가 LG 디스플레이, 롯데건강개발, HMM, 심풍제약, 금호석유 이런 순위인데 셀트리온도 10위거든요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그렇긴 했는데 공매도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셀트리온은 원래 공매도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머크가 먹는 치료제 개발했다고 해서 셀트리온은 주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요새 주식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보여주실 수 있으면 요새 5개 광고하고 있어요 소액주주들이 저 실제로 5개 광고예요? 건물이에요? 저게? 5개 광고해서 우리 지분 모아서 대주주주한테 항의하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지금 10% 정도 지분을 모아서 근데 저게 서정진 회장하고 저 주주들하고 진짜 관계가 좋았는데 정말 좋죠 합성이 아니고 실제 광고라는 거죠? 실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30% 이상까지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었었어요 얼마 전에 소액주주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소액주주들이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너무 빠졌으니까 자사주 매입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셀트리온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올려봐야 얼마 안 간다 본원적으로 연구개발 잘하고 해서 가야 된다 그러는 건데 사실 그전에 서정진 회장 명예회장이죠 서정진 명예회장의 언행이 조금 앞서가긴 했었어요 이게 작년 11월에 내년 봄이면 우리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거다 치료제 나올 거다 그런 얘기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회사들은 워낙 소액주주들이 많이 물려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좀 되는데 오늘 H&M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H&M 얘기를 넘어가면 사실 반도체도 그렇죠 반도체도 3분기 사상 최대 실정을 했다 그러는데 30%씩 빠지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일이에요 실적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사업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샀는데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나 버렸으니까 근데 H&M도 그래요 H&M도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8조 2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작년보다 500%가 늘었어요 근데도 주가가 이렇게 되니까 매출도 100% 늘어난 3조 4천억 이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항의하니까 여기도 배재훈 H&M 사장의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을 보내서 이런저런 일을 설명을 했는데 별로 주주들한테 별로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얘기 중에 일단 배당을 좀 해라 배당이나 자사주매 같은 거 좀 해서 주가 좀 부양을 해달라 소액주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상법상 배당 가능이익이 없다라는 게 H&M의 입장이에요 이게 잉여 현금이 좀 있어야 배당을 할 수 있거든요 상법상 그런데 사실 H&M은 그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결손이라고 해서 적자가 누적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배당 가능 자산이 없구나 배당 가능 재원이 없구나 없어요 결손이 지금 한 4조 4천억 정도가 결손이거든요 지금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배당한다는 건 아니다 그게 하나 걸려서 배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손금 다 없어지고 나면 배당 가능이 생기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지금 주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2022년에 연구체 중에 연구체라는 거는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되는 주식인데 이자는 계속 줘야 되는 그런데 이게 3%씩 지금 이자를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스텝업이라고 해서 이자가 올라가는 연구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2배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6%가 돼요 스텝업이라는 게 뭐냐면 연구체는 연구이 상한 의무가 없는 채권인데 그 연구이 상한하지 않으면 이제 안 온 거잖아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이자를 높여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상한하게끔 하는 그런 옵션을 넣거든 그걸 스텝업이라고 해요 표면 이자가 3%였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예를 들면 더블 6% 이렇게 되니까 누가 6%를 내나 상한해버리지 그래서 실질로는 연구체가 아니고 상한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로서 스텝업이 있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건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5년 지나 그럼요 정프로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HMM이 정프로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시청자를 위해서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 예 그럼 시장부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존심 HMM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럼 채권을 찍어서 돈을 만약에 조달을 하게 되면 빚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체라는 거는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채 비율이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해양진흥공사하고 산업은행이 HMM에다 돈을 지원을 할 때 이거를 부채는 부채인데 연구체로 해서 자본으로 잡히게끔 해놨어요 근데 보통 연구체를 발행할 때 그때 시장금리가 거기 그때 HMM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자릿수 이상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스텝업도 있고 하니까 3%로 굉장히 낮게 준 거예요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준 거지 실제금리는 아니었지 실제금리하고는 완전히 갭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23년부터 조기상환이 가는 게 이제 세컨들이 있는데 그럼 스텝업 시점이 온 거예요 3%에서 6%가 되는 시점이 오니까 지금 주주들이 이거를 조기상환을 해라 이자 부담이 크니까 조기상환을 하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좀 미묘한 그런 이해관계들이 숨어 있어요 뭐냐면 소액주주들은 얘가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파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럼 유동물량 늘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유동물량 그리고서 걔네가 주식 팔아버리면 매도물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채권상태로 없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채권상태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조기상환을 해라 갚아라 근데 이게 냅두면 주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조기상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물량이 상당히 커요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191회가 있고 192회가 있고 엄청 많네 근데 이게 3조 2천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5년이 지나면 3% 가산되는 이런 항목들이 쭉 깔려있기 때문에 아 영구체인데 영구시비구나 네 전환사체예요 아 영구시비는 대부분 시비 형식으로 나와요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아 네 영구시비로 이게 이만큼 많은 물량들이 있으니까 이게 주가를 좀 누르는 측면이 있거든요 스텝업으로 넘어가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고 이거 제가 예전에 HMM 얘기 나왔을 때 고첨 얘기 나오면 이거 항상 문제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이 시점이 되니까 좀 조기 상환을 해라 이거 이자 올라가면 너무 부담이 크지 않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원래 화면으로 좀 돌아와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HMM이나 한국해양지능공사 쪽에도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네 무슨 고리 장사하냐 너네 해운어 지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있는데 사실 이거는 주주들의 우려와 달리 이거를 만약에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양지능공사라든지 산업은행 입장을 떠나서 HMM 입장이 현금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니까 근데 산업은행이나 해양 거기도 배임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기 상환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이미 전환 가격보다 훨씬 높게 있잖아요 상환을 안 받고 전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을 해서 만약에 팔아버리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굳이 상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걸리는 거는 해양지능공사나 산업은행이 이거를 전환해서 차액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나중에는 잘해가지고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영을 시켜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굳이 이거를 주식으로 현재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이자를 받고 상환 받을 수도 있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공적 자금이니까 주식 전환하면 몇 배 이익이 나는데 맞아요 이거는 3% 먹고 상환이잖아요 전환해가지고 시중에 안 팔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민영화할 때 이 지분을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겠지 이걸 상환을 받으면 이게 조기상환이에요 조기상환 채권상태로 들고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만기는 남아있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 전환을 할 때 아까 말씀대로 주식으로 전환해서 들고 있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어차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해보면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주식으로 그때 가서 주식으로 전환을 해도 돼요 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지금 팔 게 아니니까 지금 팔 게 아니니까 나중에 팔 때 전환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전환해서 내가 차이 실현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게 아니니까 그럴 목적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전환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약간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HMM에 돈을 좀 집어넣어서 빌려준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자를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면 그때 이제 뭐 그 시점에 넘겨주면 되는 건데 주식으로 바꿔서 팔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한다는 거죠 근데 주주들은 조기 상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굳이 들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얘가 이걸 또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엄청난 현금이 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HMM이 좋아진 지가 지금 얼마 됐다고 해서 아직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익이 좀 나온다고 해서 그 채권을 갚아버린다는 건 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양진흥공사라든지 산업은행 쪽에 요새 국정감사라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도 지금 현금이 조금 좋다고 해서 있는 빚을 다 갚아버리면 그러면 언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워낙 주가가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HMM 주가는 왜 빠지는 거냐 이게 뭐 스텝업 때문에 빠지는 거냐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약간 좀 글로벌 해운의 어떤 상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해운에서 제가 차트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게 글로벌의 주요 해운사들의 어떤 주가예요 HMM 왼쪽이고요 같이 빠졌는데 똑같네 오른쪽에 코스코 중국이고 왼쪽 아래가 머스크 1위 회사 그리고 그 옆에가 대만의 에버그린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비슷한데 HMM이 공매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저 얘기는 물류대란이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요 물류대란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로 오히려? 심해서 해운사들도 지금 이걸 다 미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조금 되게 어렵게 지금 정프로님 얘기가 맞아요 정프로님 얘기가 맞아서 운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해운사들의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느냐 그럼 해운대란이 해운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이 얘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화면을 좀 돌아와 주시면요 이게 일단 미국 서부 항구가 LA하고 롱비치항이 있어요 거기가 미국에서 수입되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체 물량의 한 40% 정도가 서한으로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오는 배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롱비치항하고 태평양에서 근데 지금 선박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LA 항구를 좀 봤거든요 선박 추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게 LA의 롱비치항 장면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거의 리얼타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리얼타임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배가 그냥 다 떠 있어요 항구에 들어간 배도 지금 되게 많은데 밖에 지금 배가 그냥 떠 있어요 대기하고 있나 대기? 네 그냥 대기하고 있는 배가 되게 많아요 이게 LA항이 한 80척 정도가 그냥 떠 있고 롱비치항에도 한 60척 이상이 그냥 떠 있습니다 저 배에 보통 예를 들어서 한 2만 4천 TU다 그러면 2만 4천 개의 콘테이너 박스가 실린 상태로 배에 그냥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항구에서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배에 떠 있는데 한 번 배가 갔을 때 미치는 영향이 항구에서 대기하는 시간만 한 열흘 그냥 가면 열흘 대기하는 거예요 가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거기 가서 하역하는 데도 한 열흘 정도를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배가 그냥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운임이 아무리 비싸도 선사들,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내려놓고 빨리 다시 와서 이걸 또 싣고 가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운임을 비싸게 받아도 거기서 열흘 동안 대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물건을 내리고 나면 거기에 또 트럭으로 싣고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트럭으로 싣고 가는데도 일주일이 걸려요 배를 내려서 트럭이 그 물건을 싣고 가는데 또 일주일 걸린다 콘테이너를 배에서 내리는 데 열흘 걸리는데 내린 콘테이너를 트럭에 싣는데도 일주일 걸린다? 네 적체가 그렇게 심해요? 네 트럭이 만약에 그 물건을 안 싣고 가면 항구에 콘테이너 박스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또 내려놓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트럭은 또 왜 이렇게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미국의 구인 난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구인 건수가 천만 건이 넘게 잡히고 있는데 이게 2000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거시 경제 얘기할 때 실업수당 신청 건수, 구인 신청 건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실업 건수를 많이 신청을 하면서 구인 난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급여가 좀 넉넉하게 들어오고 코로나19 때문에 애들 학교 못 가고 가면 애 봐야 되고 거기에 또 일터로 복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물류 문제가 계속 그것 때문에 쌓여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더 심해질 전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겨울이 되면 땡스기빙 데이나 블랙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때가 미국 사람이 소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거기 장난감부터 해서 노트북부터 해서 다 싣고 미국으로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인데 지금 여기서 병목이 꽉 잡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의 쇼핑 시즌은 땡스기빙 금요일인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절정이죠 그 물량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두 개 항구의 업무 스케줄이 전체 수용을 한 100이라고 본다면 한 60, 7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구가 거의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를 시엔틀리전스라는 해운 분석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선복량의 한 12.5%가 사라진 것과 같다 그러고 있어요 전체 선박의 12.5%가 사라진 것과 같다 놀고 있으니까 놀고 있으니까 그냥 위에 떠 있으니까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우리나라 1위 회사였던 한진해운이 없어졌잖아요 여기 선복량이 한 3.5% 정도 돼요 전 세계에? 그러면 한진해운 정도의 해운사가 3개 정도 없어진 것 같은 효과예요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3위 해운사 CMA, CGM 정도가 망한 정도 우리가 그때 한진해운 그때 법정관리 갔을 때도 해운대란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한진해운 3개 정도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배가 묶이니까 전 세계 화주들은 발을 동동 굴르고 있고 해운사들은 짜증내고 있고 소비자들은 배송이 좀 늦어서 난리가 났고 이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해운 관련한 사람들을 다 백악관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진짜 열심히 일 좀 하자 그런데 뭐 그런다고 되나 그래서 일단 한 거는 앞으로 90일 동안 90일 동안이라는 4분기 동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가 제일 물량이 많을 때니까 우리 항구를 24시간 풀가동 저녁 된다고 퇴근하지 마라 해보자 3교대 뭐 이렇게 해보자 3교대 해라 노조하고도 이거 협의한 거예요 우리 3교대 무조건 간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없다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한다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풀가동을 하자라고 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게 좀 풀릴 수 있을지가 기대가 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항구 가동 시간이 한 두 배로 늘어날 거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밤에는 트럭이 좀 빨리빨리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 차가 안 밀리니까 그래서 좀 해보자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도 누구 때문에 해운 지연되는 거냐 이거 가지고도 엄청 싸우고 있어요 일단 항만에서는 야, 너의 트럭 기사들이 지금 제때 물건 안 치우니까 박스 쌓이고 물건 못 내리고 트럭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냐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LA항에서 처리한 물량은 전연대비해서 한 30% 정도 늘었대요 그런데 트럭은 한 8%밖에 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기사들이 지금 일을 안 해서 그런다 그랬더니 반면에 트럭 기사들은 야, 지금 화물 터미널에 지금 빈 컨테이너 박스 그러니까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가고 나고 난 다음에 빈 박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빈 박스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니네 지금 해운사, 항만사가 이거 빨리빨리 안 치우니까 우리가 지금 트럭으로 실질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싸우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때 또 누구를 불렀냐면 물류회사하고 소비재 기업들을 불렀어요 월마트, 이런 애들 많이 수출할 거 아니에요 수입? 수입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빨리빨리 가져가라 월마트, 페덱스, UPS, 니네 주문한 거 있으면 한국에 내리자마자 빨리빨리 가져가라 이런 주문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고요 그리고 홈디포라든지 타겟이라든지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이잖아요 여기에 니네 직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가져가라 그랬는데 여기에 좀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전자가 또 들어갔어요 삼성전자가 불려갔어요 삼성전자가 왜 가요? 삼성전자가 미국 가정의 72%가 적어도 집에 한 개 이상의 삼성전자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TV,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여기가 월마트, UPS, 페덱스와 더불어 6대 소매업체를 불렀는데 삼성전자를 불렀어요 삼성전자 니네도 미국에서 주문 많이 하니까 오자마자 가져가라고 삼성전자가 뭐 갖고 갈 수 있나? 자체 매장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베스트와이 이런 데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어디 어느 정도 물량을 자체로 판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이제 불려가서 삼성전자도 24시간 풀로 가동을 해라 그렇게 해서 좀 얘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트럭 기사들 입장에서 빔 콘테이너 박스 빨리빨리 치워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 빔 콘테이너 박스가 지금 해운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돼 있어요 이게 해운이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빅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IT 솔루션이 잘 돼 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해서 옮겨서 쫙 뿌려줘야 되는데 중국에서 콘테이너 박스가 미국으로 엄청나게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을 뺐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콘테이너 박스를 갖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를 빈 채로 돌아오면 아깝잖아요 뭘 채워서 와야지 뭘 채워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채우느라고 기다립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중국으로 그렇게 많이 갈 물량이 없어요 농산물 좀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가는 거니까 농산물은 콘테이너 아시죠 그건 벌크로 벌크로 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빈 콘테이너 박스를 어떻게 옮길 것이냐를 가지고 제가 이걸 취재하다 보니까 막 논문도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이걸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인가 최적으로 매칭을 시킨 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금 빈 콘테이너 박스 옮기는 게 지금 엄청나게 문제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또 반대로 콘테이너 박스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래갖고 막 이거 빨리 빨리 갖고 와라 갖고 와라 난리가 났어요 이게 심지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됐냐면 미국에서 뭐를 실어서 중국으로 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운임을 거의 안 받아요 미국의 수출상이 빈 걸로 가느니 좀 싣고 가라 뭐라도 싣고 가라고 해서 운임을 다 받으면 안 보내니까 모아서 한 번에 보내니까 운임 그냥 공짜로 해줄게 그냥 막 보내 그래갖고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운임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해운사가 해운 운임이 되게 높으니까 되게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돌아올 때는 거의 빈 채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운임을 덤핑을 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 원웨이로 왕복을 하는 거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심지어 이거는 좀 특이한 사례가 보도된 걸 봤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물건이 있으면 한국으로 안 보내고 중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운임이 싸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려면 운임이 비싼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면 운임이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으로 다 보내고 거기서 한국으로 보내는 물량은 따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해운대란이 생각보다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이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돼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 좀 비효율적인 얘기를 운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운임 엄청 올랐습니다 운임이 2000년대 초반에 한 천 정도 하던 거가 이게 무슨 피크아웃 얘기를 한 게 거의 2020년 중반에도 피크아웃 얘기를 했어요 운임 피크아웃 얘기는 약간 피크아웃 성이었네 그러니까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 여기 비성수기 얘기 나오면서 빠지는 거 아니냐 얘기 나왔었는데 비성수기는 사실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성수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보내려고 했는데 못 보내잖아요 그럼 내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일 보내면 내일 오늘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회원 분석 회사들이 얘기하기로는 예전에 2015년에 서부 해안의 노조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옛날에 병목 현상에 나타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걸 해소하는 데 걸린 시간이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조가 우리 파업 끝내고 오늘부터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병목 현상이 풀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누적돼 왔던 그런 딜레이 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24시간 풀가동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병목 현상에 해소가 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리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병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목이 그때 노조 문제였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년 말까지도 이런 병목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 나는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비행기 화물을 쓰겠네라는 생각은 좀 드네 비행기 화물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요새 갑니다 같이 큰 것도 그냥 가요 비행기로 비싸도 갑니다 비싸도 아니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기다려가지고 뭐 하고 그러려면 빨리 해서 빨리 해서 저기 이게 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엣지에 있는 화물들이 좀 있거든 예를 들면 진짜 뭐 우리 소화물 같은 그런 거 말고도 그렇죠? 가구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노트북 이런 거는 보낼 수 있죠 그렇죠 가구 같은 거는 워낙 등치가 크니까 부피당 단가가 싸니까 그런데 노트북은 보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문제되는 거를 오늘 줄줄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거 기억나세요? HMM이 국내 화주들이 물건을 못 보내니까 임시 선박을 투입하겠다 원래 전기 노선이 아니라 호주로 가고 동남아로 가로 그덤배를 끄집어내서 우리나라 화주들을 위해서 임시 선박을 투입하겠다는 것들의 기사가 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솔직히 걔만 이제 HMM만 그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막 전 세계에 있는 선사들이 중국하고 미국 노선에다 막 추가 투입을 넣고 있는데 이게 저런 거예요 이게 임시 선박이라는 건 컨테이너 전용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 TU짜리 한 대가 가서 물건을 내리는 거하고 5천 TU짜리 두 개가 가서 두 번 내리는 거하고 두 개 내리는 게 훨씬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만으로 한 번 가는 것보다? 네 큰 걸로 한 번 보내면 된 거를 두 개로 나눠서 보내면 더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임시 선박들이 막 추가로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막 항만이 조금만 배도 내린다고 한참 걸리고 큰 배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게 서부 항만으로 온 추가 선적이 2019년 이전에 일주일에 한 1.9척이었는데 최근에는 14척으로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그러면 거의 7배가 늘어난 겁니다 임시 선박에 투입된 게 그러면 큰 배들이 다 뒤에서 대기하고 있고 조그만 배들이 거기서 물건 내린다고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임시 선박을 통해서 일반 화주들을 좀 먼저 보낸다고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죠 효율적이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인 항만 시장을 딜레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안 오고 지하철 안 온다고 집에 있는 차 다 끌고 나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답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선박들 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못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운업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가치위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HM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꼬여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좀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운임이 올라서 뭔가 지금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익이 되게 좋아요 정말 3분기 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대신증권 기준을 보니까 PER이 2.8배 돼요 2.8배면 3년 벌면 시가총액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HM만 주식 다 산다는 거지 그렇죠 엄청 싸다는 얘기죠 PBR 기준으로 보더라도 0.98배밖에 안 돼요 지금 버는 이익에 비해서 HM 주가 굉장히 싼 게 맞아요 그리고 운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게 맞고 여기서 운임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피크하수로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PER이 대충 한 5배는 받는데요 근데 HM은 지금 2.8배 2.5배 이러니까 싸긴 싸요 그러니까 주가 사정 자체는 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해운 쪽에서 이게 병목이 풀려서 해운사들한테 다시 좋아지는 반등의 기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바이든이 석 달 동안 드라이브로 하기로 했던 이 부분에서 병목을 좀 풀어주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 트럭 운전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항만 노동자들이 열심히 컨테이너 조정해서 잘 되면 HMM 같은 회사들은 더 플러스해 아니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제 굳이 해운 이쪽으로 크게 더 많이 좋아질 거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게 풀어지는 과정에서 운임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막혔기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운임이 내려오더라도 높은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냐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시면서 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초기에는 풀리는 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빠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운임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효율성이 극복이 되면 일단 운임이 갑자기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지 어차피 용성 계약이라는 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돼 있는 그렇죠 운임은 그렇게 한 번에 빠지는 건 아니어서 일단은 해소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제가 택시비도 일정하잖아 택시비도 일정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만약에 운임이 단기간 유지된다 치더라도 주식이라는 건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미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떨어질 거라는 게 뻔히 보이면 안 올라가겠죠 운임이 떨어질 거라는 걸 반영하면요 왜냐하면 아니요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주가들을 누르고 있는 리스크 포인트 첫 번째가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리스크 포인트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게 해피하냐 이렇게 보자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좀 해소를 해야 된다고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1, 2분만 알았어요 하세요 이게 HMM이 팔아야 될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산업은행이나 해양지능공사가 팔아야 될 주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액주주분들이 이 얘기 진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만 주식을 비싸게 팔아요 나중에 매각을 할 때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면서 전체 기업가치의 대부분을 대주주만 먹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제도가 그래서 HMM이 나중에 주식을 비싸게 팔더라도 그 기업가치의 대부분을 산업은행이나 해양지능공사만 먹는다고 소액주주분들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이 부분을 진짜 여기서 자사주 매입해 주세요 배당해 주세요 이런 걸로 지금 청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대주주만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개선을 해야 돼요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주주가 일정 부분 이상 주식을 팔 때는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소액주주들이 동반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이게 외국은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못해요 그래서 M&A 얘기 나오면 주가 쭉 올라서 소액주주분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팔고 나면 대주주만 비싸게 팔고 소액주주들은 주가 다 빠져요 이거 제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HMM이 만약에 오히려 제도적으로는 이거를 풀어주시면 나중에 팔 때 태걸롱으로 팔거나 아니면 소액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HMM이 아까 몇 가지 리스크 그 뒤로 가더라도 이 부분을 풀면 HMM을 근본적으로 누르고 있는 그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오히려 HMM 주주분들이 지금 자사주매입이라든지 배당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바꿔봅시다 이런 뉴스에 앞으로의 흐름은 발치강공제 머니투데이와 3%가 앞장서서 바꿔봅시다 그거는 저도 꾸준하게 주장을 계속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고려점이 있겠죠 M&A가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될 거고 이런 반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니까 해봅시다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내용으로만도 준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침 시간에 적합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죠 날am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